만나면 좋은 친구 MBC 때이른 불볕더위에 장마기간이라서 습하기까지 해서 연일 냉방기를 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냉방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두통이나 피로감, 심지어 너무 추워서 여름 감기에 걸리는 분들까지 있는데 주기적으로 환기를 잘 시켜줘야 하고 실내외 온도차는 5도에서 8도 정도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쯤 푹 쉬고 싶은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삼척 치유의 숲에 가면 명상하고 숲속을 걸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수 채윤 씨와 함께 떠나보시죠. 어허에리야 신투부림 몸에 좋고 맛도 좋다 안녕하세요. 전국 8도의 딸, 8도야 가수 채윤입니다. 요즘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바로 힐링 타임! 제가 지금 이곳에서 제대로 휴식하고 제대로 힐링하고 제대로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특별히 오늘만큼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닌 자신을 위한 다도를 즐겨라. 그리고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명상하라. 한 번도 힐링을 즐기지 않은 것처럼. 자 지금부터 가수 채윤이 추천하는 슬기로운 힐링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삼척시 미로면을 찾았습니다. 와 너무 좋다.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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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하러 가야 되는데. 이곳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면 제대로 힐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피로감에 젖어있다가. 이곳에 들어오면 물소리, 새소리, 맑은 공기.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치유가 되는, 치유가 있을 겁니다. 2020년 7월에 문을 연 이곳은 이제 삼척의 힐링 명소로 통하는 장소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힐링 체험은 예를 갖춰 상대방을 정성스레 대접하는 다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차를 준비합니다. 뒤에 눌러서 다져 들어서 맨 밑에 잔. 다시 밑에 잔. 제가 지금 다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정성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한 스푼 다 가냈다 붓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시게 되죠? 맞아요. 집중하게 되시죠? 집중을 했어요. 저희가 차를 우릴 때 보면 마음에 힐링도 들 뿐 아니라 머리에 복잡했던 생각들도 이거 다래를 하는 동안은 다 잊어먹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 차를 맛있게 우려서 내한테 대접하는 기쁨이 드는 거예요. 차 한 잔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 저는 사실 집에서 그냥 커피만 우려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도를 집에서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상쾌하고요. 아마 마음에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참 많이 쓰는데 오늘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치유사의 설명대로 천천히 명상을 시작하는데요. 생각이 일어나면 억지로 지울러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명상 시간. 아니 그러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현재 나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핌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도 차분해지고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고즈넉한 숲길을 즐겨볼 철학. 고즈넉한 숲길을 즐겨볼 철학. 또 지금 저희가 갈 곳이 또 있다고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가 숲에 왔으니까 좋은 숲을 한번 걸어볼게요. 숲이요? 네. 이곳에 숲이 있나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소나무가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네. 금강송 소나무. 오. 그 소나무 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걸어볼게요. 네. 가보도록 하죠. 네. 갑시다. 갑시다. 금강송 소나무 숲에서 만끽하는 힐링의 시간은 꼭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치유사님.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멀리는 안 가고요. 네. 이렇게 소나무 밑을 산보하듯이 천천히 한번 갔다가 힐링되는 만큼만 갔다가 돌아올게요. 저는 사실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곳에 딱 오자마자 발을 그냥 딛자마자 그야말로 힐링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맞아. 진짜 이 숲의 나무들이 너무 멋있게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계곡 소리. 물 소리. 네,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자연치유가 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기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갔다 오면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공기 좋고 눈이 오광하네요. 그래요. 피톤치드 가득한 이곳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총 15개의 다양한 산책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의 힐링 스타일에 딱 맞는 치유의 숲계를 골라서 모처럼 여유롭게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힐링 데이 어떠셨나요? 바쁜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쉬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자연과 함께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쁜 일상인이라면 힐링 꼭 한번 하고 가세요. 꼭이요. 너무 좋아. 내 손에 있는 초당 옥수수 부름바다 나주로 왔습니다. 제철이 왔습니다. 옥수수. 아 초당 초당 초당. 쌤으로 요리을 삶아 쪼먹어둔 더더더 먹습니다. 친구라면 다중이라면 연인이라면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다다다 초당 옥수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딱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함. 설탕처럼 달콤하고 과일처럼 아삭하다. 여름의 싱그러움을 담은 초당 옥수수. 옥수수 때 키 큰 것 좀 보세요. 제 키가 180인데 딱 그만큼 자랐네. 자고파하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작업하고 계신 분 복장이 아닌데 어디 피서갈 복장인데. 먼저 누구세요? 저 지금 보시는 옥수수 농사 짓고 있는 청년농부 임정아입니다. 이 옥수수 일반 옥수수랑은 다르잖아요. 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맛도 완전 달라가지고 엄청 달아요. 그래서 초당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초당 옥수수는 약간 이 노란빛이 잘 띄어지는 것부터가 일반 옥수수랑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나 달아요? 초당이여가지고 일반 사과가 한 12브릭스 정도 되잖아요? 얘는 16브릭스 이상이고 최고 좋을 때는 20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아 정말요? 주소수가요? 15.5! 15.5! 아까 17이라면서요 왜 15.5예요? 뭐예요? 지금 수확기가 한 이틀 정도 남아가지고 그 안에 또 금방 올라갑니다 저희가 조금 며칠 더 빨리 왔거든요 수비수비수 수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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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이 농장 저 농장 다 다녀봐가지고 브릭스라면 꽤나 나름 표가 있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당 과일의 대명사들을 다 맛본 적 당도기보다 섬세한 제 입맛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반가워요! 우와! 아니 17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 아니 이미 달 만큼 달아요! 너무 달아요! 우와! 그리고 아삭아삭 퍼지는 그 과즙이 와 진짜 이거는 과일이 아닌데 어쩜 이렇게 달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일 옥수수라고도 하셔요 과일 옥수수 제가 다 쓸어올거예요. 초당 옥수수는 수염이 어둡고 양끝이 꽉 찬 걸 수확해야 하는데요. 한 대에 하나씩만 자라기 때문에 대를 잡고 조심히 꺾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먹어야 하니까요. 대를 잡고 꺾어서 트위스트. 기특해. 자, 그럼 선별하러 가볼까요? 다음은 선별작업인거죠? 네, 선별작업이요. 선별하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선은 크기랑 위에 알이 끝까지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좀 남아야 큰 옥수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분과 수분이 많은 초당 옥수수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은데요. 당장에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보관. 최대한 빨리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다 질리면 쪄서 드시면 또 안 질리고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려서 드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달아져요? 네, 더 달아져요. 색깔도 더 진해지고 뜨거워요. 우와! 색깔이! 오, 냄새 좋아. 음, 괜찮네. 식감은 사라지지 않네요. 아삭아삭한 식감은 살아있는데 단맛은 훨씬 더 배가 되는. 와, 이 느낌 굉장히 좋다. 사실 여기 막 인위적인 단맛이 이렇게 주입이 됐다거나 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다니까. 그렇게 오해하시고 이게 혹시 유전자 조작 품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는 유전자 조작 품종이 아니라 교작 품종이어가지고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뭐 여기에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야, 초당 옥수수는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피자 만들기나 아니면 저희는 시럽을 만들어서 빙수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참에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드시고 가시죠. 오, 좋아요, 좋아요. 또 이거 먹고 있으면 피자가 나오려나?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은 초당 옥수수 피자. 도우에는 옥수수 가루를 넣어 더욱 쫄깃하고 고소하답니다. 반죽한 도우 위에는 토마토 소스, 양파, 치즈를 취향껏 올려줍니다. 아, 옥수수 내가 느껴지도록 자르면 되겠다. 탱글탱글한 초당 옥수수 잘라 펼쳐주고 다시 한번 치즈로 마무리해. 오, 재밌다. 완성된 피자는 오븐 속으로 180도 온도에서 20분이면 완성됩니다. 자, 피자가 돌아가는 동안 이제 빙수를 만들어 볼 텐데. 엄청 간단해요. 옥수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옥수수 시럽이랑 옥수수만 들어가고요. 약간 팥 대신에 옥수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옥수수 시럽 만들기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옥수수를 키우는 농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판 그런 데보다는 옥수수를 좀 더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아니 진짜. 와, 정말 진한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 여기저기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한번 드셔보시고 나서 임신하면서 입듯하시는데 이게 먹고 싶다고 전화 오셨어요. 와, 임신한 상태에서 당기는 것도 진짜 멋져요. 완성! 아, 초당 옥수수를 이용한 피자, 빙수, 심지어 라떼도 즉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와, 초당 옥수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어머, 제가 만든 피자예요. 초당 옥수수 피자. 이야, 진짜 훌륭하다. 사장님 짠. 어휴, 사장님 왜 한국인도 짜드라는 거지? 아하하, 아무튼. 와, 식감이 안 죽네요. 초당 옥수수 식감이 사라지지 않고, 피자 토마토 베이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음~! 목 막히니까 이것 좀 드세요. 요즘 굉장히 또 유명세예요. 초당 옥수수 시즌이 되면은 유명 업체에서는 아주 시그니처 메뉴로 내놓을 정도로 아주 스테디셀러인데, 이거는 진짜 순도백, 다른 첨가물 없이 만들어진 초당 옥수수 라떼입니다. 와, 멈출 수 없는 맛. 진짜! 아, 정말 지금 저 솔직히 제 호흡 다 써서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참았어요. 맞아요, 옥수수 밭에서 일하다가 라테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어우, 사장도 한 잔 하셔야겠네. 단이 많이 떨어지셨어. 저는 네, 이렇게 살짝 섞어서 초당 옥수수 시럽과 함께 와, 대박 아이템이다. 아니, 늘 팥빙수라는 고정관념을 진짜 완벽히 부셔버리는 그런 빙수인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미 핫한 품목이지만 더 핫해질 수 있도록 뜨겁게 초당 옥수수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초당 옥수수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요리에도 응용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아주 동강에 있는 초당 옥수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당 옥수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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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기다려 바로 지금입니다. 달달함으로 기력 충전. 아삭함으로 매력 충전.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맛. 초당 옥수수와 함께 맛있는 여름 되세요. 네, 이번엔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완주군 고산면에는 떡갈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농부의 딸 노지혜 씨가 산다고 하는데요.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한번, 성인이 된 후 서울로 떠났다가 또 한번 귀농을 했는데 노지혜 씨의 다이내믹하면서도 행복한 시골 이야기. 지금 만나볼게요. 노지혜 씨의 다이내믹하면서도 행복한 시골 이야기. 저는 귀농 2회 차고 귀농한 지 9년 된 노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따라, 부모님 따라서 같이 처음 귀농을 했고요. 두 번째 귀농은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귀농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서울에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큰 포부를 가지고 갔는데 자꾸 실수하고 깨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노지혜 스스로가 자꾸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농민들 또는 어민들하고 협업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전복 어가분께서 방문하셔서 저한테 오셨어요. 큰 전복들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데 작은 전복들은 팔로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공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은 상추는 200g만 필요한데 생산자분들은 4kg 단위로 판매를 하시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공을 해서 원물을 많이 소비를 하면 소비자분들에게는 가공품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생산자분들한테는 한 번에 많은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갈지 않고 썰어서 만들기 때문에 씹는 식감을 살리고 있고요. 합성청가물, 광부제, 발색제, 보존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고 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청년들의 농산물을 주로 수매를 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40명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42명 온다고 했다가 42명? 41명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겠지? 여기서 해, 여기서 중간에 있는 친구들만 좀 뒤로 돌아오라고 해 98년도에 귀농해가지고 농촌에서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노재의 아버지 노재석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중 1, 2, 3, 4, 5, 6, 5 그래, Discord 파 됐어. 제가 말한 건 순서 안 잊어버릴게? 어제 약간 리바이벌 했어. 어제?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고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음 한편에는 아, 맞아. 나는 아니면 시골에 가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라는 위안, 최후의 보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택배 싸고 또 배송도 다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 입장으로서는 봐서는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고 우종아, 안녕. 야, 우종아, 어때? 대파 잘 됐어? 요즘 비도 자주 가고 수매를 하려고 하는 대파의 상태가 어떤지 잘 크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보러 갔다 왔고요. 파 심을 때도 그리고 생강 같은 다른 작물들도 수확할 때도 항상 그 현장에 가서 봐요. 언제 뽑을 거야, 이거? 이게 이제 한 6월쯤 뽑을 것 같아요. 6월? 네, 5월 말, 6월 중순. 저는 그 농산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수확하는 게 가장 좋고 5월에 수매하는 게 좋은지, 9월에 수매하는 게 좋은지 이런 농산물의 상태를 좀 물어 보려고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있지? 나는 가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0원이라도 쏴야지 내가 좋은데. 또 너는 100원이라도 더 받고 했겠지? 어쨌든. 근데 이게 직거래로 내니까 그래도 중간에 많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도매시장 내면 상하차 비용 떼고. 네, 상하차 비용 나가고 수수료 나가고. 원물이 시장에 되게 싸게 나올 때는 제가 좀 더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의리를 좀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리로 지금은 강극차 없이 저희한테 원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종아, 나 이제 갈게. 잘 키워주고 또 보게. 도종아, 선물. 우와. 또 선물 줘야지, 내가. 내가 종류별로 다 넣었는데. 네. 잘 먹겠습니다. 용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거기가 로컬푸드 1번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저희 물건을 지금 납품하고 있어서 납품하러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많이 나갔네. 얼른 채워놔야겠다. 건강한 농산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가공 농산물도 살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타운을 만들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궁술인 국궁. 주몽의 후예 이정경. 활이란 이렇게 쏘는 곳이라는데.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뭐야. 궁예. 궁예도 활 잘 썼대요. 누구인가. PD 양반. 조용히 하시오. 이거 해보시고 있습니다. 천원은 마군이다. 천원을 어서 쳐 죽여라. 뭐 주몽이든 궁예든 간에 우리 모두 이 명사수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국궁의 정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 어디인가. 국궁을 배우러 간 곳은 홍천 석화정. 우리 화려 민족이니까 오늘 한번 국궁을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곳은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기 정관이라고 있죠. 정관 배래를 하는 곳입니다. 정말요. 이렇게요.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들어야 되는구나. 이 궁도장이라는 게 예의를 항상 중요시하고 어른들한테 존경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청학동인가요 지금. 나 같은 청학동인데 나는데. 청학동 아니죠 궁도장 맞습니다. 이 넓은 관여간에 화를 맞춰야 하는 국궁. 우리 국궁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국궁 수련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활이잖아요. 이게 국궁이랑 양궁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궁은 서양에서 들어온 활이고 국궁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활이에요. 물소 뿔과 대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뽕나무를 사용하고 이 뒤에 파피 안에는 소심줄을 사용을 해요. 거리나 어떤 점수제 같은 거에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양궁은 일단 거리가 저희의 반 정도 됩니다. 저희는 145m고 관역에 맞기만 하면 점수가 되는데. 아 그러면은 뭐 이거 중앙도 안 맞춰도 되고 무조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저렇게 판이 큰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저렇게 판이 큰데. 저 정도는 제가 좀 이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궁동인으로서 팔끈하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국궁의 기본 자세는 비정비팔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덟 팔자가 아닌 자세로 쓰고 정자도 아닌 자세로 쓰고 옆으로 비스듬히. 숨을 가득 머금었다가 반을 뱉으세요. 반을 쑥 쓰던 단전에 힘을 주시고 양다리를 힘을 굳건히 주시고 당기시면 됩니다. 오 저 자세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오 괜찮습니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자세만 잡았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꾸그러지면 않네요. 아 이렇게 딱. 그래서 국궁을 하게 되면 하체와 반전에 힘이 생깁니다. 코어 근육 단련하고 싶으신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오 십일자 복근 생기나요 이거 하면. 됩니다. 아버님은 십일자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 이 안에 어디 깊숙이 안에 있으신 거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는데. 팔을 드난시 하다 보니. 없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까. 화살은. 여기 꼽고. 당겨보세요. 하나. 당겨요 당겨. 하나 둘. 탕 놓으세요. 발신. 나요? 네 놓으세요. 어떻게 놓지? 어떻게 놓지? 어떻게 놓는 거예요? 두 손으로 다 놔요? 네 다 놓으세요. 잘 쐈어요. 잘 쐈어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활도 잘 쐬네. 놀리시는 거 아니죠 저 지금. 아이 잘 쐈어요 잘 쐈어요. 저 앞에 앞에 떨어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 어디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활을 쏘긴 쏜 것 같은데. 바로 앞에 툭. 제가 그냥 손으로. 손으로 던져도 저기는 갈 것 같은데. 아니 정확하게. 꽃이 꽃을 맞췄습니다. 꽃이 꽃을. 꽃이 꽃을 맞췄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댄스러워. 빨리 꽃한테도 사과하세요. 힘껏 활시위를 당기고 관역에 시선 고정. 호흡을 가다듬고 화를 쏘고 나면 경쾌하게 느껴지는 타격감까지.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아서 화를 쏘는 거죠. 마음에 뭐를 담는다 그럴까. 스트레스 같은 걸. 이렇게 딱 땡겨서 탁 넣으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국궁의 매력에 빠진 분들 가운데 눈에 띄는 여성분들. 오 자세하며 실력하며 멋지신데요. 여자분이 사실 많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궁수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둘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운동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15년 넘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나름대로 성격도 좀 차분해지고. 어머님은 뭐 바뀐 거 없으세요? 신랑이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화풀이를 이제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소개되는 거죠. 혹시 그 관역에 왠지 어떤 얼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신랑 분의 얼굴이. 네네. 차가 뭐 부추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나만. 마음속으로. 살아간다 이러면 쏘는 거죠. 네네. 나이 생각해서 술 좀 줄이고. 우리 나이 힘 없을 때까지. 활 같이 꼭 쏘러 다니자. 연습 경기와는 달리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팔을 쏘는 분들도 지켜보는 분들도 진지하기는 마찬가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분들 경기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누구세요? 저희 이번에 57회 도민체전이 있는데요. 거기 나가시는 선수분들이신데. 지금 훈련하시는 거야. 고맙습니다. 지난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홍천군. 올해도 도내 명궁들이 모두 모여서 실력을 겨룰 예정인데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만큼 좋은 성적 기대해봐도 좋겠죠. 그래도 되겠죠. 사범님. 저 스승님을 바꾸겠습니다. 스승님. 저 스승님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스승님이 되어주시죠. 첫째 저거. 도민체전에서는 또 자신 있으시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습사를 해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우승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화이팅.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의 민족이라고 불렸는데요. 혼과 기상이 서린 국궁.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국궁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최 문승 강원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5월 30일 평창 한 리조트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2 동계스포츠 저개발국 청소년 지원사업 시행 첫날. 선수들을 환영하는 만찬식이 열렸는데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눈이 느리지 않는 각국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에 모인 13개국 111명의 청소년들의 꿈을 만나봅니다. 은빛 설원의 도시 평창에 저개발국 청소년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환영식 바로 다음날 오전부터 슬라이딩 센터에선 청소년 선수들의 체력 테스트가 진행됐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각국의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2024년 평창 청소년 동계올림픽이라는 아주 큰 꿈을 위한 한 걸음을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정 가득한 현장 저도 함께 해야죠. 가보실까요? 청소년 선수들의 열정으로 슬라이딩 센터 안이 후끈합니다. 체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몸풀기부터 들어가 보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어제 한국에 왔잖아요. 일단 한국에 온 소감 궁금해요. 저는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그러면 이번 훈련에 함께하면서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실 건가요? 수줍은 이자벨라가 건넨 한마디는? 수줍은 이자벨라. 평소엔 그저 천진난만한 그 나이대 아이들 같지만 훈련에 들어갔을 땐 진지하게 돌변하는 선수들. 보다 각오가 남다른 듯 한데요.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도 오늘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진 않은데요? 어렵다. 왠지 철학적인데. 네.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훈련을 통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예예. 저는 최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챔피언을 하고 싶어요. 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이파이브. 화이팅! 언젠간 서게 될 올림픽 무대를 위해 아이들의 열정의 운동에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오늘 어떤 훈련이 이루어진 건가요? 오늘은 훈련에 앞서서 사전 기초 체력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력, 유연성, 순발력, 협응성, 심폐지구력, 민첩성. 그래서 한 7개의 측목을 측정했습니다. 오늘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 세계에 온 청소년 말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팝수 종목이라고 하는데 국내 학생 못지않게 이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아직 측정 결과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약 2주간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 참여할 옥석을 가려내게 되는데 오늘 진행되는 체력 테스트에선 열심히 달리고 있는 16살 피멜로우 선수의 활약이 눈을 띕니다. 1등을 하겠다는 집념이 동료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만 봐도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제 꿈은 유명한 스피드 스케이터입니다. 2024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굴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2024년에 만나요. 하이파이브. 꼭 만나요. 오우! 땡큐! 오우! 약 2주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 전반적인 행사 일정을 담당하는 2018 평창기념재단 김아람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각국의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영어도 제가 잘 못하고 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마음 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와! 우리 각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뿌듯하죠.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끝나고 우리가 그때 유치할 때 약속 지킨 거를 이렇게 유산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눈 없는 나라들한테 이렇게 동계 스포츠 체험도 해주고 선수 육성도 해주니까 많이 힘들고 새로운 종목을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얼마큼 힘든지 그래도 그걸 이겨내가지고 최소한 다 해서 저희가 2024 때 다시 여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온 이하부 아예드 코치. 그 역시 특별한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기대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주 정확히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여자 스켈레톤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킴벌리 보스 선수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라나는 동계 스포츠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평창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직접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을 영상과 강연으로 전달했는데요.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선수를 만나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I'm so happy! 각국에서 온 평창으로 전지훈련을 온 청소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일단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I hope they're going to have a really good time here and find the sport they like. 특히 눈이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동계 스포츠에 관심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더 기적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It's really nice to have them here because I mean I also come from a country that has no mountains or snow. So it's really nice and I could relate to them very well. And hopefully they learn a little bit from how I train and how they can train at home as well. 다음날, 어제의 체력 테스트에 이어 오늘은 야외 연습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전 아침 조깅부터 시작해보는데요. 계속된 훈련에 조금 피곤하진 않을까 싶은데 조깅을 다녀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How's your condition? Yeah, it's good. Yeah, I'm used to training in the morning. So it's nice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get it done. And yeah, training is always nice. Wow. 아니, 젊음이 좋기는 좋네요. 그럼 혹시 다음 훈련이 뭔지 알고 있어요? First training is going to be cross country skiing and then ski jumping. And then yeah, it's going to be fun. I like cross country and ski jumping. I've never tried, but I'm going to try now. So yeah, it's going to be fun and challenging, I think. It's going to be fun and challenging, I think. Cheer up today.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today. Yes, it's going to be fun. Cheer up. Cheer up. Bon격적인 야외 훈련 시작. 첫 훈련은 스키점프인데요. 약 8년의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지만 올림픽 꿈나무들의 가능성이 역보입니다. I can't do it. 다음 훈련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인데요. 넘어져도 두려움이 적은 아이들이라 적응이 빠르다고 합니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미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셈이죠. 시간적 기간적으로 2024년이 너무 짧거든요. 근데 만약에 2024년에 참가를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올림픽도 있고 더 큰 시합이 많거든요. 그때를 목표로 해서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4일간 평창에서의 경험이 청소년 올림픽 꿈나무들의 꿈과 미래의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How do you feel about cross country? It's a hard sport of course, but of course you need to try everything. And everything is hard at the beginning. You just need to work hard and you know, be better at the sport. 누군가가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도전하는 눈 없는 나라 청소년들의 위대한 도전. 그 도전의 첫걸음이 감동적인 역사의 시작이길 응원합니다. 와, 서론이에서 펼쳐지는 다이나믹 스포츠. 상상만 해도 시원해지고 짜릿해집니다. 이 한여름에 2024년 겨울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흘린 그 땀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